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니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자 호지니 친구들 오늘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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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블록스 캐릭터 꾸밀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꾸며볼 친구는 스키비지 토일렛에 등장하는 타이탄 카메라맨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꾸밀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?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와 구독하기 조꾸댓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아기릿! 자 호지니 친구들 로블록스 타이탄 카메라맨을 꾸미기 전에 최근에 스키비지 토일렛이 또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거부터 시청을 하고 한번 제가 로블록스에서 타이탄 카메라맨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키비지 토일렛 53탄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었는데 4일 전에 와 조회수가 벌써 2538만에 진짜 질입니다 바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렛츠 고! 와 와 와 자 cct미맨과 스피커맨들이 스키비지 토일렛을 물리치고 있는데 뭐야?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막 레이저 쏘는데? 하지만 타이탄 카메라맨에 망치 한방으로 스키비지 토일렛이 전부 다 전멸을 쓴 와 진짜 간지 지린다 저 망치 와 진짜 엄청 강력합니다 제가 오늘 저 친구를 꾸밀건데 어떻게 꾸밀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야 스키비지 토일렛 군단들 싹 다 전멸하게 생겼네요 자 54탄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뭐야 오우 오우 쉿 쓰담쓰 오우 쓰담쓰담하더니 그대로 딱히 한대 때리고 오 변기물통 내려버리네요 우와 확실히 이제 스키비지 토일렛 군단들이 말이 약해진 것 같다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당해버리네 뭐야 어 뭐야 어머 뭐야 얘 와 하지만 역시 티비맨 우리 강력한 누나는 한번에 그냥 최면으로 찡 물리쳐버리네요 누나 나 안아줘 사랑해 팬이야 하는데 사라져버렸어 아니 그러면서 약간 CCTV맨 에이씨 또 만나는데 또 가버렸네 훌쩍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키비지 토일렛 53탄 54탄 영상을 봤고 이제 바로 한번 로블록스에 가서 제가 직접 타이탄 카메라맨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자 이렇게 로블록스에 들어왔고요 일단은 아바타를 이제 꾸며볼 건데 제가 이제 이거 꾸미기 전에 로블록스 2.0 이라는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몸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로블록스 2.0 몸통을 껴줬고요 어 복장 같은게 좀 필요할 것 같죠 일단 슈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어 이제 스키비지 토일렛이라고 치니까 어 이런 복장이 있더라고요 스키비지 카메라맨 슈트 이것도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 그리고 코트도 어 좀 구매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타이탄 카메라맨이 이제 코트 같은 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코트도 제가 이제 구매를 할 건데 어 제가 다 링크를 구해놨습니다 바로 구매해주고요 블랙 트렌치 코트 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와 확실히 블랙 트렌치 코트를 입으니까 어 느낌이 확 삽니다 자 호진이 친구들 이제 타이탄 카메라맨의 제트백 그리고 머리 코어 그리고 캠 무기 등등 구입을 해볼 건데 가격이 엄청 해자에요 해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한번 또 구입을 해볼 건데 현재 제 로블록스 어 이제 현질 포인트는 118원 남았는데 이걸 전부 다 구입하려면은 한번 더 플렉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플렉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기릿 자 호진이 친구들 400 로블록스를 이제 충전을 했고 자 타이탄 카메라맨 제트백 바로 구입하고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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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 오늘은 플렉스 해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아바타에 가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늘 플렉스 한거 전부 다 껴버려 플렉스 어 플렉스 어 플렉스 오오오오오오 와아 아 근데 약간 좀 아쉬운게 그 망치에 있어 하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한번 망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호진이 친구들 아니 망치를 찾아보니까 아니 이 분이 망치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바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들거들 망치구들거자 그즈아이 좋고요 망치까지 이제 구매를 했고 바로 한번 망치까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망치를 끼면 아쉽게도 타이틀 카메라맨 블레스터를 이제 못 끼는데 아 블레스터를 같이 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아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거든요 망치냐 블레스터냐인데 음 블레스터도 한번 껴볼게요 음 블레스터 망치로 가겠습니다 뭔가 망치가 좀 더 간지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타이틀 카메라맨을 만들어봤고 이 상태로 한번 게임에 들어가서 제가 만든 타이틀 카메라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자 호진이 친구들 이렇게 제가 게임 속에 들어왔는데 와우 어때요 오 간지나죠 타이틀 카메라맨 망치까지 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잘 꾸며는데 와 굉장히 간지나고 멋있다 우리 호진의 친구 우리 호진의 친구 이런 우리 스키비젯 호일럿이 타이틀 카메라를 공격했는데 그대로 죽어버린 지노였다 끝 справita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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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야부터 하게 된 렛츠고 렛츠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